제발 실명! 실명! 여러분 요즘 잘 지내셨나요? 저 이제 휴방한지 얼마나 됐죠 거의? 일주일 됐나요? 한 4일부터 휴방을 했었나? 휴방하는데 있어서 조금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최대한 키려고 했는데 오늘도 사실 좀 진짜 꾸역꾸역 킨거에요 스케줄 맞추고 맞추고 맞춰서 이제 저희 코로나 때문에 T1 코로나 이슈 한번 터졌었죠 휴방 그래서 하루 휴방했던거 기억나세요? 그때도 한번 킬라 그랬는데 갑자기 코로나 이슈가 터져가지고 그때 한번 못 켰고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 1 뭐 요거는 당연히 1위니까 패스 1위니까 어쩔 수 없죠 이제 화요일 목요일은 1위죠 왜 집에서 방송 안하나요? 세팅이 안되있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그 여기서 방송하다 보면은 다른 곳에서 하면은 좀 그런거 있잖아요 왜 그런거 있잖아 뭐라 해야돼 이걸? 한 50평집 아파트에서 살다가 20평대 빌라로 이사가는거야 이런 느낌이랄까? 방송실을 옮긴다는게 여기가 50평대 아파트에요 집은 20평대 빌라야 집은 안좋은 곳이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랑 비교하면 그런데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조건 자체는 집이 여기보다 안좋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하다보면 너무 좋잖아요 부모님 눈물 그쪽으로 갈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면 전 뭐가 돼요? 여러분 저 이게 휴가때는 그래도 집가서 효도합니다 엄마랑 같이 이제 장어도 먹고 할건 했어요 이제 좀 쉴땐 쉬고 어머니한테 또 집갈때 요거 T1 GG 티셔츠도 사드리고 이거 T1 이거 바지 요거 이거 바지도 요거 바지도 하나 한번 해드렸어요 요거 그 멋있 T1 트레이닝북 바지 요것도 사드리고 효자에요 효자 내 입으로 말하긴 그런데 불효자 까진 아니에요 저 탑 요네 쓰레기인데 왜 프로드론 죽자고 연습하나요 그거 알려드려요? 진짜 영업 비밀인데 티모를 못해서 그래요 티모를 어? 얘는 뭐야? 연기한다 연기한다 아아 물리지마 물리지마 아씨 어어 상대는 몰라요 괜찮아요 상대는 몰라 레넥톤 모르잖아 네플 빠진거 자 핸디캡이 보여요 죄송합니다 욕해서 야임마 야임마 에헤헤 두대 맞고 시작해라 임모아 중3 플레이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빡세게 해줘야되요 빡세게 틀이 없어도 있게 해야되고 견제하는거는 확실하게 해줘야되요 왜냐면 초반에 좀 패내야되요 패나야되 얘는 1레벨 아까 뭐 찍었는지를 내가 스킬을 못봤거든 이쪽 라인 넘어서 오면 바로 가는거야 지금 한 대 때리고 바로 부시 다시 페이십을 돌리면서 근거를 경험치 못먹게 지금 먹으려고 할때 들어가는거야 지금 먹으려고 하지 들어가서 패 또 먹으려고 하지 나도 먹어야 되겠다 경험치는 어 한마리 놓친거 같은데 괜찮아 지금이야 지금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까지 앞플레이하면은 정글 입장에서 무슨 생각들어? 바로 이렇게 온다고요 경험치 먹는 선 유지 두대 때려주고 자 이제는 와드 한번 싹 박아줘요 3렙 에코 이게 에코 3렙 갱 타이밍이야 정글 위에서 내려가는 쪽 이럴때는 그 유리함을 유지해주면서 W 찍어가지고 갱 MP도 되는 딱 그 느낌 아시죠? 너무 압박할라 하지말고 그렇다고 압박을 아예 안하는건 또 아니야 내가 3렙 에 2 찍을게요 아니 말이 참 애매한데 살깍은 만들어주면서 압박을 하는게 중요해요 자 이제 우리 정글도 탑을 봐주는 상황 자 네번째 웨이브 때 천천히 웨이브를 쌓아서 네 웨이브 만들고 아이번과 합동하여서 다이브를 합니다 자 Q 써주고 기다렸다가 독댐 끝날때 지금 아 쏘리 자 플래시 뺏고 이거는 내가 살 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살면 돼 다음부터 텔 빠졌고 예 W 바로 마플 써줬으면 됐는데 텐 기다렸어도 됐고 근데 내가 풀이 없었구나 아이번 먼저 시작했어도 됐는데 에헤이 이런거 하지말지 안 당해주는데 이런건 너무 1차원적인 딱굴갱이야 이거 광이형 일단 풀 빠지긴 했거든 형 형 믿는다잉 믿어 믿어 조광희 당신 없... 들어오나? 침착하게 평타 먼저 평타 먼저 평타 먼저 야아 왜 안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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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이번 계속 때렸는데 안죽은거에요?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아니 나는 때릴 수 있는 최선을 플레이를 했는데 내가 킬 양보한 느낌 있었어요? 아니 나 못봤어 야 근데 약간 그 갱 맞냐? 난 잘 모르겠다 살짝 너물처럼적인데 너물처럼적인데 자 근데 2티어 신발이라 잡았죠? 나이스 광이형 고마워요 자 이런 갱 좋아요 캐리할게요 캐리할게요 이번판 진짜 캐리할게요 캐리 못하면은 챌린저 못갑니다 팀어로 바텀 죽는건 당연한거야 탑에 갱턴 썼거든 근데 2대2로 죽는건 안당연한데 이건 좀 논란이 있겠는데 아 또 온다 이사람 미친 지옥의 탑갱맨이다 이거 지옥의 탑갱맨 지옥의 탑갱맨 지옥의 탑갱맨이에요 이사람 너 이거 이득이야? 맞을수도 있고 안일수도 있다 가보자 여기서 살짝 에코 오는거 알거든? 지옥의 탑갱맨 아 형 아 뭐야 뭐야 아 아 아 예 화면 멈췄어 아 뭐야 아 진짜 이거 아니잖아 이거는 아 아 이거 Q 오케이 괜찮아 자 연기 좋았구요 갑시다 야 한번 해볼래? 아니 뭐라도 해야 이길 것 같아 인정? 따윈아 오지 좋았어 개이득이야 잘 죽었어요 아이번형 좋은 희생이었어 이러면은 탑 쭉쭉 뚫어 아 보스모 본다 도망차 버섯보고 도망차 도망치는 척하면서 잠복금으로 들어갈게요 이거 잡아야 이깁니다 저마 돌았고 자 이제 여기서 자 이제 와요 이거 잡음 이겨요 자 라텀 갑시다 이번 한타 이겨야 돼요 중요한 한타 아 아 아 아 너가 죽으면 못재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나이스 나이스 으아아아아아 에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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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블루 로블 한번 빼 잡았고 잡아요 잡아 그렇지 똥치 빼 그렇지 용 좋아 블루까지 있어 제약골 쭉쭉 땡겨 쭉쭉 땡겨 쭉쭉 땡겨 욕만져 그렇지 좋아요 콜 집 갈사람 가고 집이나요 집 제발 기다려봐 와줘야돼 이거 잠복근무중 오우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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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 기다려 고마다 버섯 또 막혀요? 장막에? 오케이 여기까지 혹시 버섯 그렇지 버섯아 제가 쓰고 버섯 그러고 가면 버섯이 까비 일부러 맞아주고 와아 뭔 일이야 버섯 맞았어요 메자이로 바꿔줍시다 맞았죠 여기 있던거 좋아요 좋아요 자 지속질 세요 메자이로 바꿔주고 여행 한 번 먹읍시다 이거 뭐야 이거 야 선 제대로 넘었는데 너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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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대박인데 야소 잡는거 자 이제 자이라 궁 대박만 조심하면 되죠 아아 아이번 이건 어때 이건 어때 내가 너 텔 탔잖아 너 뒤로가면 버섯이야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이건 어때 내가 죽을거 같애 내가 죽을거 같애 잡았어 메자이 21스택 가자 바로 일본 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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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될텐데 얘들아 그거 안될걸 얘들아 그거 안될걸 지금 막을수 있지 레밍 노텔인데 레밍 노텔인데 아니 근데 요네형 일단 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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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형 지질래 진짜 빼 진짜 괜찮아 괜찮아 요네형 미안해 우리가 뺐으면 안됐는데 근데 이거 좀 안익긴 했어 무서웠어 난 좋아 너무 좋구요 너무 좋구요 너무 좋구요 끝내 에 에 에 에 에 에 괜찮아 괜찮아 끝날수 있어 끝날수 있어 끝날수 있어 끝날수 있어 에 상황 보면서 해 에 에 에 에 우리가 더 빨라 느려? 빨라? 느려? 너 정신 나갔구나 집가이래 제발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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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 실명 실패 맞췄어 플래시로 이거 썼어야 됐어 플래시 썼어야 됐어 진짜 썼어야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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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가 빨리 와 가자 기다려 이거 레넨 40초야 아니야 아니야 끝내 끝내 어디가 까지마 욕가지마 믿으러와 믿으러와 끝낼 수 있어 끝낼 수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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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줌 이따 쏘던가 그렇지 죽어도 돼 나왔다 밀어 밀어 내가 태양할게 내가 태양할게 7명 와아아아 캐리했죠 요거는요 진짜 이거 여러분 요거는 이제 멘탈 플러스 그 바텀 미드가 터졌지만 그 티모의 사기성 상대가 들어오는 조합일 때 이 버섯과 큐와 기가 막혔죠 요거 와아 요거 요거 명예 3개 안주면 섭섭하지 진짜로 하나만 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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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